어? 어때요? 재밌어요? 개재민! 여러분 왜 혼자 치셨나요? 얼른 가서 어프로치 한번 보여주세요! 됐어요! 아직 밤입니다. 그린에서 스트레칭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린에서 스트레칭하면 안돼요. 그린이 상처가 잘 나니까 그린에서는 파팅 연습만 해주세요. 오늘 각오를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손이 어딨지? 선을 찾고 계시는 건가요? 네 여기 있어요. 오늘 머리 올리시는 각오. 저는 오늘 공을 공중으로 뛰어만 보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아니 근데 무슨 파팅 드리는 이렇게 어저께 해놨냐? 아무도 파팅 안 할 거라고 생각하나보지? 뭐요? 어 아니 라이트는 저쪽에 켜놓고 저기는 닫아놓고 왜 시꺼메! 네! 4개 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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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고 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좀 첨삭할 수 있겠지? 오케이 네 할 수 있겠어? 아니? 셋 네 마지막으로 손목발목 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혜디님 언니가 중간에 요청드리면 점점 배달되냐고 정말? 술 마시고 싶지 않나요? 앞만 보고 열심히 뛰세요. 술 먹을 시간 네가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포루티비의 김혜환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김윤정 님께서 대망의 머리를 올리는 날입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언니가 머리를 올리러 왔는데 절대로 야간을 치러 온 게 아니고요. 일곱 시티업이에요. 그래서 중부에 왔습니다 여러분. 자 화이팅! 화이팅! una 일단 해 우리 침 다 향기디님 세 정입 bites 우아 굴샷 굴샷 그냥 안 닫히게? 굿샷! 감사합니다. 아 나 어떡하지? 너무 떨리는데? 그냥 치면 돼. 몰라 안 닫히게 힘 빼고 그냥 가볍게 치세요. 안 닫히게. 역시 날 생각해 주는 건 우리 선배님밖에 없어. 티 높이 괜찮겠지? 응. 아 딱 좋은데? 왼쪽 그린에 있는 핀 꽂힌 거 보이지? 쭉 넓으니까 그냥 왼쪽 그림보고 자신 있게 쳐. 어머나. 괜찮아 다 갔어. 카트 그룹 먹고 다 갔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인생 첫 필드 첫 티샷이 박제되었다. 여러분 갔어요. 앞으로 갔어요. 언니. 저기 페어웨이 보고 그냥 쳐. 아무거나? 중앙을 보고. 언니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근데 지금 상황이 조금 라이가 안 좋으니까 아이언을 치자. 쳐. 정확하게 맞추는 거에만 집중하고. 다리 기다려. 어 괜찮아. 갔다 갔다. 가서 언니 또 칠 거야. 아직 많이 남았어. 어. 또 갈 거야. 옷이 너무 둔해가지고. 조금 감겼습니다. 되게 귀엽게. 뛰어가고 있는. 김연정. 천천히. itä야. 樣. 천천히. 진짜 아십니까. 천천히. 어디. 어디로 가? 왜. 뜨지 않아. 오. 불샷. 오. 조금 짧았다. 아깝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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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뻔해 어디야? 응 응 나이스 뻔해 약올린 거 아니야? 지금? 나를 약올린 거 같은데 맞아요 선배님의 색도 너무 이놈식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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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에 붙었어 뭐라고? 자신감에 좀 붙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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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타고 이동하네 들어가세요 재밌죠? 언니 응 언제 내가 눈물을 흘릴지 모르겠지만 언니 전화 앞에서 치는 거야 지금 대박 오차 레이디 우대 이제 해 뜬다 아 너무 좋다 오차도 좋구만 아직 몸 안 풀렸으니까 좀 천천히 더 천천히 공을 봐야지 왜 왜 나 친절하잖아 공을 봐야지? 응 공을 봐야죠 공을 보라고 했잖아요 하나 빨리 한번 해볼까? 빨리 빨리 그게 더 진도가 빠를 수 있어요 캐디님 아니 아니네? 죄송합니다 멀리 간 걸로 칠게요 처음 걸로 처음 걸로 처음 걸로 어 처음 걸로 너무 보고 싶은가 봐 그래 다 그래 언니 체중이 너무 뒤로 쏠렸어 발가락에다가 어 그렇지 뭐야 뭐야 진짜 깜찍하게 나간다 공이 우드를 되게 잘 칩니다 이 우드 이 우드 흠 여기 이분이 근데 죽었어요 뭐야 이분이 뭐에요? 흐흑흐흐흐흐흐흐흐흑 가자! 뛰어! 아 이거 하나도 안돈다 하나도 안돈다 아 왜 이러는거지? 자 뛰어가자 아 캐디팀 저 벙커 뒤에서 대충 얼마나 될까요? 거기서 지금 55이에요 저 유틸리티 좀 주시겠어요? 자 백스윙 한번 해봐 방금 느꼈어? 옆으로 엄청 민거 같지 않아? 짧게 바로 회전 그 다음 휘두르고 그렇지 근데 체중 왼발로 보내야 돼 언니 더 오른쪽 봐야돼 오케이 왼쪽으로 좀 휘어질거야 버티고 잘했어 야 엄덕이 너무 힘든데? 여기 팝5는 계속 매우쳐야돼 자유분방한 손목 나온다 이제 반디를 좀 쭉 어 치고 나가 네 언니 오른쪽 한참 많이 봐야돼 어 무릎 펴 발가락에 힘주고 오케이 계속 힘주고 끝나야돼 넵 응 또 가 언니 채 바꿔 채 바꿔서 가 언니 봐봐 홀이 여기 있는데 왼쪽에 빨간색 보여? 응 빨간 말뚝 오른쪽에도 빨간 말뚝 응 저기 뭐라고 써져있지? 50 거기 근처에서 칠 때에는 채를 바꿔야돼 짧은 채로 골 정신에 있을까요? 아 있어요 네 보겠습니다 아 구덩이에 빠졌네요 아 이거는 이거는 수리지에요 수리지 이거는 정말로 옮기고 쳐도 되네요 죽은 땅이니까요 아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스탑 올라갈 때 너무 손목으로 올라가지 말고 아니 잠깐만 이게 몸 앞에서 이렇게 왼팔이 어깨가 가슴 위로 올라와야지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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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돌아요 저기 한번 보고 좀 우측 본거 같지 않아? 오케이 왼팔이 가슴이 돌아 아 잘했는데 체중이동을 안해서 너무 조금밖에 안갔어 가자 자 언니 저기 대강 봐봐 대강 얼마나 될까? 30m 30m? 어 맞아 30m 정도만 보고 우리 30m 많이 했잖아 빈스윙 어머 지면이랑 평행 거기인데 언니 손목으로 올라오지 말고 왼손을 크게 언니 언니 왼팔이 몸 앞에서 크게 길게 길게 반원 턴 맞아 그렇게 손 너무 내 몸에서 멀어지거든? 팔 내.. 아니 팔을 내 몸에 땡겨 그렇지 뭐야 어디서 일로가 잠깐만 뒤에 하나 손에 친다 뒤에 친다 어 언니 여긴 20m이야 밀고 밀어 손 쓰지 말고 손 쓰지 말고 밀어 아유 짜가라 아유 짜가라 아유 뒤에서 치는 거 보고 가요 네 밀고 밀어 어떻게든 갔다 어떻게든 갔어 어떻게든 갔어 아 또 왔어 흐흐 나이스 땡강 이렇게 두 홀을 찍었는데 못 찍겠어요 지금 지금 오늘 오전 티업이기도 하고 저희가 한 세 번째 팀인가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열심히 라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안녕 오 나이스 아 이거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나인홀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제 화가 보이시나요 진짜 행복해 보인다 어느덧 막홀 그녀가 샷을 한다 매우 기분이 좋은 윤정띠 오늘 머리 올리는 거 치고 굉장히 잘 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콜 보여주세요 스트레치 글로리 그럼 못 쳐요 양팔을 가슴 위에 두고 공 끝까지 봐 언니 아 괜찮아 똑바로 갔어 공이 좀 안 떠서 그렇지 똑바로 갔어 많이 갔어 근데 많이 갔어 시작 최강이 저기 있네요 여러분 몇 번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스코어 샌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없..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콜 팝4인데요 야심차게 지금 오늘의 주무기 유틸리티를 가지고 빈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상한 데를 보고 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제가 한 마리 들렸나봐요 선생님 너무 잘 들립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오른손 약간 열어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지금 좋아요 우측으로 골반 밀지 않게 주의하시고 어머나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아니 팔이 가슴 위로 다녀야 되는데 선생님 알았어요 왜요? 거의 앞으로 갔어요 아 잘했다는 거죠? 그럼요 오늘 뜬 것도 몇 번 있고 전 오늘 한 번 뜨는 게 목표였어요 여러분 어 목표 달사 오늘 앵그리 잘했어요 커팅도 잘했고 해프라 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해프라 님께 배우시면 문제없죠 우리 100m요 네 스탑 차 좀 왼쪽으로 가서 아니 왼쪽 무릎 뒤로 비키고 그렇지 거기서 첫 휘둘러 첫, 그렇지 일어났지? 네 뱀이다 뱀 노란 뱀 그럴 수 있어 100m가 남았습니다 주시고 오실게요 네 잠시만요 네 호다니들 감사합니다 빈생이 좋아요? 네 언니 점점 팔로 친다 돌면서 쳐야 되는데 왜 안 돼? 힘들어서 그런 거야 맞아 힘들어서 그래 그래도 오늘 언니가 생각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되게 재밌대요 너무 재밌어? 어떤 게 제일 재밌어? 여러분 골프는 너무 재밌는 운동이에요 왜 혼자 치셨어요? 자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샷 아니에요 체중 뒤로 빠지지 않게 언니 팔을 그러니까 힘이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앞에 오케이 어휴 손이 너무 도는데 듣지 않겠어요 오케이 넓게 넓게 원을 그려 클럽으로 원을 넓게 넓게 어머나 백스윙은 좀 나아졌는데 왼쪽으로 하나도 안 돈다 왼쪽으로 넓게 보내줘야지 원 그리고 척 원 왼쪽으로 왼쪽으로 보지 않았나? 오케이 좋아 그대로 30 잘했는데 가라 아깝다 잘했어 잘했어 내용 좋아 좋아 지금 힘들어서 그렇게 걷는 거예요? 네 새끼고라니 같은 모습 아 이런 짧네요 어머 쌤 어머 쌤 과감해 잘해 과감 세면 실제 질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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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잉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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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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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마무리하세요 어잉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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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안녕